좋네요 위쪽 W 맞으면 그냥 다이브할게요 이거는 어려 그러면 케인 해야겠는데? 상대 타자리는 나왔네 내가 왜 가짜 카사딘을 정리하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뭐 다르킨 될 때까지 반반만 가도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카사딘 상대로 W를 찍어? 카사딘 1렙 W 찍으면 약하진 않지만 케인한테는 안 되거든요 케인이 1레벨에 좀 많이 강해서 반반간단 마인드로 합시다 자인점만 당기죠 이제 자인만 좀 조심해야겠는데 맞나보다 와 이게 이게 벽이 안 넘어가죠? 그냥 쿨하게 썼어야 됐나? 아깝네 차빈 한번 가볼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이 미드 바이 미드 바이 미드 아 아 다르킨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나? 아 아 좀 남았네 공까지 쓸 걸 그랬나? 차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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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다행이다 뚝 맞입시다 다르킨까지 완성 아 아 아 와, 까비. 아깝네. 뭔가 Q 잘 걸고 있으면 파이크까지 잡았을 것 같은데. 어? 할 만한데요, 이거는? 좋아요. 콤보가 깔끔한데, 되게? 아, 이게 안 맞아? 아쉽네. 와, 이게 죽어? 와, 너무 아깝다. 진짜로. 이거 좀 더 다가가서 Q 긁었으면 잡았겠는데? 어어? 아이고. 어어, 네? 안 되겠다. 좋아요. 싸빙. 이즈 노플. 되게 잘 아꼈네? 프리 아직도 있어. 그냥 합시다. 이제 사이드에서 누구 만나도 안 진다는 마인드. 사사딘? 안 무섭지. 피오라는 망해서 더 안 무서워. 바이랑 2대1도 이를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옆 있죠? W 맞으면 그냥 다이브할게요, 이거는. 다이브는? 어려? 다운터거든. 사사딘으로 어떻게 막해? 절대 못 막지. 아, 수고하세요. 그냥 갈게요. 어, 나 궁이 없어. 피오라야. 담아보자. 나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가 오려나? 오려. 어, 반갑고. 뭐 될 줄 알았어? 절대 안 되지. 잘 가고. 잘 가고. 어? 잠. 어? 후후. 끝. 어, 수고하고. 네. GG. 아가 미드에서 한번 잘 따졌다. 누노가. 어? 아니, 뭐야. 2단 승급했어. 자, 투표 좋아요. GG. 어, 화이팅. 어... 흠. 야, 이거 가보자.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잡아야 함. 진짜로. 회를 좀 아끼죠? 좋습니다. 좀 무리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건 뭐 안되겠다. 재미한데요? 애매한데요? 으쯔. 네? 흐흐흐흐. 쇼. 무섭네. 오케이. 와, 맛있다. 이거, 가능? 좋은데요? 어? 아. 아, 무슨 조냐예요. 조냐 아니었으면 피들까지 됐을 텐데. 좀 아깝다. 좀, 그래도 킬 좀 많이 먹었거든요? 썩 나쁘진 않습니다. 나쁨. 나쁨. 흐흐흐흐. 그, 좀 나빠요. 오랑검은 삭제하자. 삭제 좀 하자. 이게 왜 비벼지는 거야. 진짜 어지럽네. 차라리 이거라도 하는 게. 와, 진짜 어지럽네. 데미지. 아이템. 모드라카노 난해검. 끝.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 좋아요. 제약골드는 이미 있지. 이래야 멀거든요? 어, 오기노 왔음? 야, 다 잡았다, 이거. 다 잡혔음. 흐흐흐흐. 아니, 뭐야. 다 왜 잡힌 거야. 어, 맛있다. 아이영. 잘하면 될지도? 한타 비벼지는 거 보니까. 근데, 그랩을 잘해서 그런가? 어우, 네. 어우, 끔찍해라. 내 원보 콤보 조합이. 들어. 오케이. 고트. 끝. 좋아요. 야, 킬 많이 먹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아우네. 어? 중들어온다. 어우, 찰. 아악. 야, 이거 피들 궁을 못 끊으니까 한타가 답이 없는데? 아깝다. 시야가 좀만 빨리 보였으면 끊었을 텐데. 너무 아깝네. 그렇던 거, 여기서 뭔가 먹기에는 이렐리아가 너무 무서워서 저쪽에 있네요. 어, 빼야겠다, 그거는. 안 돼, 안 돼. 아론을 혹시 스틸해줄 수 있나?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니? 혹시 스틸 가능? 어? 잘 끌긴 했는데. 어, 이건 안 되겠네요. 어? 뭐야? 미쳤다, 미쳤어. 아니, 이걸 뺏어? 이러면 가능? 이거 혹시 가능? 다시 기회 왔습니다, 그래도. 해냈구나. 아우네. 와우. 아니, 거기서 막혔구나. 크레드야. 어쩐지 도착을 안 한다 했다. 아니,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중간에 하이제킹을 당했는데요? 아니, 어쩐지 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사고가 나버렸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오! 제압볼드. 오? 이거 가능? 아.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다. 쇼! 땡겨! 어어...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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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아볼게, 이거. 근데, 서포맞은? 이거 탑 아니야? 아, 좋았습니다. 나이스. 하고 있음. 와우. 좋아요. 오! 잘 끌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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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은데, 카사딘이 좀 공포에 떨고 있었나봐요. 무서웠대. 어?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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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대자연의 힘? 왜 딜이 안 들어가나 했다. 아니, 대자연의 힘을 갔네. 우라마나가 더 세보여요. 아니, 2.5코어랑 4코어를 어떻게 비벼? 아니, 상대 드레이븐이 4코어에 대자연의 힘을 갖는데 딜이 어떻게 들어가? 그냥 져야지. 더블스코어여. 고맙습니다. 살짝 저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최영만이랑 그냥 초등학교 4학년이랑 싸우는데 초등학교 4학년 보고 너 그 발차기 스킬이 좀 별로여서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살짝 이런 느낌이야 뭔 소리야 그냥 상대가 최영만이라 딜이 안 들어간 거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되거든 이건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안 돼 사람 불러야지